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보이크루 알펑키스트에서 비트박스 갖고 있는 비트박스 헬켓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 좀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트박스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죠?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비트박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비트박스는 I don't want nobody, baby, but you Something got your body Got me thinking of your body It's you, you, you I don't want nobody I don't want nobody, baby I don't want nobody, baby, but you I don't want nobody, baby, but you Oh wait, but... 어때요? 멋있죠? 그 차? 네! 아, 좋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영어 트랜스폰 아세요? 네! 제가 영어 트랜스포머를 비트 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첫 경험으로 갈게요. 아, 네! 아, 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